효녀 양지은이 끝내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양지은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8월 8일 오후 5시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양지은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함께 찍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서 양지은은 드디어 오늘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아빠를 만났지만 또 다시 심정지가 오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고 기도했다.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아빠를 배웅해드렸다며 다시 한 번 기적이 있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양지은은 2010년 당뇨 합병증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드렸는데요. 이에 양지은은 효녀 가수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수술을 했지만 자신의 꿈은 포기해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양지은은 제주 출신 가운데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부가 이로 이수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KBS 전국어린이 동요대회에 출전해 제주시 최후수상 및 전국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노래의 재능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주위에서 성악을 배울 것을 권유했지만 가정형편상 판소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시 주최로 인간문화재 초청 강연에 참석해 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 보유자 김순자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기울면서 수업료가 자꾸 밀려 합숙할 때는 설거지를 도맡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야무진 둘째였던 양지은은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언니에게 용돈을 주고 학생인 남동생에게 패딩을 사주는 등 아래 위로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때 학창시절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양지은이라고 써서 냈다는 남동생의 이화는 양지은이 얼마나 가족을 잘 챙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그녀의 마음 씀씀이는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는데요. 양지은이 20살 초반일 때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 쓰러지면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혈액형이 맞는 자신이 신장이식 수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양지은은 수술 이후 쇼크로 정신을 잃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국악을 그만두게 됩니다. 미스트로2 출연 당시 제주현녀로 화제를 모았던 양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이식 수술을 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선택에 만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양지은은 제가 신장을 이식을 해드리고 나서 왜 후회를 안 해봤겠나 아빠가 원망스러울 때도 당연히 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아빠가 몸 관리를 안 할 때 아빠 이렇게 살라고 이식을 해드렸나 혼자 운 적도 많았다. 그렇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산다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원래 양지은은 국악을 20년 동안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몸은 예전 같지 않았는데요. 양지은은 아무리 해도 목이 안 쉬더라. 원래 수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쯤에서 탁성이 나와야 하는데 산 공부도 하고 폭포 밑에서 수련을 받고 피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됐다. 선생님이 똥물을 먹어보라라는 조언까지 했었다. 라며 슬럼프를 회상했습니다. 수술 이후 양지은의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이후 이식받은 신장이 수명을 다했다는 진단과 함께 다시 투석을 받고 있다고 전해져 난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이 아픈 것은 가족들에게 조금도 티내지 않았는데요. 어린 시절 중위험 후유증을 심하게 알았다는 양지은은 초등학교 때 언니가 왼쪽 귀로 정하는 걸 보고 양쪽 귀가 똑같이 들리는 거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왜 이제야 그걸 말했냐고 우시더라. 저는 왼쪽 이니어 볼륨을 최대치로 틀어놓는다. 배터리가 계속 달아서 수시로 갈아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지은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물속에 빠진 것 같은 이명이 들린다. 발음을 뚜렷하게 하려고 연습하다 보니 딕션도 좋아졌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조 효녀가수 현숙도 양지은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줬는데요. 양지은은 아버지가 병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현숙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양지은의 아버지는 11년 더 살아서 지은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고 지은이 미스트로트 1등 하는 것도 봤다.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양지은은 현숙에게 아버지가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해 투석을 시작했다. 선배님 얼굴을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영상통화를 제안했는데요. 양지은의 마음을 이해하는 현숙은 흔퇴히 영상통화에 응했습니다. 양지은의 아버지는 실제로도 현숙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에 현숙은 즉석에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를 부르며 양지은 아버지의 입가에 한박 웃음을 띄게 했습니다. 양지은의 아버지는 현숙 선생님 노래를 들으니까 다 나아서 내일 퇴원해야겠다 라며 화답했는데요. 영상통화를 마친 양지은은 아버지가 입원하고 제일 밝은 모습이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신장이식 수술을 하고 자연스레 음악을 포기했던 양지은은 음악 교사를 준비하며 대학원 재학 중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지은이 미스트로2에 출연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한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배려로 꿈을 조친 양지은은 미스트로 중간에 탈락했다. 여보 나 탈락했어라고 했더니 괜찮아 의진이 잘 자라잖아 라고 하더라. 가족만 건강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남편이 내가 휴직을 해서라도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도맡아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확고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라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승 요인에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컸습니다. 진달래의 탈락으로 갑작스럽게 다시 미스트로3을 하게 된 양지은은 당시 20시간 안에 두 곡을 암기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겠느냐며 차분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양지은은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내 결국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의사인데요. 그러나 이후 병원을 그만두게 되죠. 양지은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남편은 치대학부를 졸업한 상태였다. 동갑이지만 섬세하고 오빠같은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 지금은 오로지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인연을 슈퍼맨처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1등 공신이다 라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병원도 그만두고 2년 동안 혼자서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양지은은 첫째 아들 의진이가 16개월 됐을 때 남편이 의진이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라며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양지은은 발달이 너무 느리다고 하위 0.02%라고 하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했다. 남편도 의진이 자는 모습만 봐도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였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양지은은 여러 논문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로 떠나서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모든 걸 몸으로 느끼게 된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지은은 10개월 정도 흘렀을 때 치질을 지라고 말하더라. 그때 둘 다 오열했다 라며 기적이 일어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양지은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을 텐데요. 지난 7월에도 방송에서 양지은은 아버지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면서 방법이 가족 중에 혈액형 맞는 가족이 장기 이식하는 게 최선이었다며 과거를 회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응원에도 양지은의 부친은 몇 년 전부터 신장 수치 악화로 투석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직장한 판정을 받아 투병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했어도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디 고인이 그곳에서는 어떤 아픔도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